말씀 편하게 하세요, 할머니. 아이고, 이쁘기도 해라. 내가 뭐 잘못했냐? 들어가세요! 내가 뭐 도와줄 거 없겠니? 내가 들어줄게. 널 도와주는 게 내 기쁨이니까. 난 네 웃는 얼굴이 좋으니까. 사탕이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는 예쁜 여자가 많이 쳐다보길래. 연애 안 할 거면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나? 나비 보러 갈래? 넌 가끔 갑자기 나한테 선긋더라. 내가 정말 너 그렇게 원해? 참고하면 되겠네. 뭐를요? 나비가 키스에 까다롭거든. 적당히 하라고. 또 도망가게? 내가 그렇게 싫어? 만화자 선택권은 너한테 있으니까. 넌 넌 안 보고 싶었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칭글하니까. 그치?